이하영의 파리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59회 베니스 비엔날의 꿈의 우유라는 제하에 2022년 4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국제미술계 최고행사인 제59회 베니스 비엔날의가 2022년 4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7개월간 예술분야 감독 세실리아 알레마니의 총기획으로 개최된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에는 꿈의 우유를 주제로 한 본전시가 개최되며 본전시와 더불어 80여개의 국가관이 운영된다. 총감독 알레마니는 2017년 아르테 비엔날의 이탈리아관의 큐레이터이기도 하였으며 베니스 비엔날의 예술감독을 맡은 최초의 이탈리아 여성으로 예술가들의 비전과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전시를 기억하였다. 꿈의 우위는 레오노라 케링턴의 어린이 책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이 책에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돌연변이 생물의 잡종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케링턴의 이야기는 상상의 프리즘을 통해 삶이 끊임없이 재구상되고 모든 사람이 변화, 변형되거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마법의 세계를 설명한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은 케링턴의 다른 세상의 생물을 신체의 변형과 인간의 정의를 통한 상상의 여행의 동반자로 이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자유로운 세계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지속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한 세계의 알레고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총감독 알레마니는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침범을 받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 몸과 전자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침습적이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 또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형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환경재해는 우리가 다른 종 및 지구 전체와 상호의전성의 공생 외부의 일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2022년 베니스 비엔날에 출품된 작가들의 작품들은 세 가지 주요 세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물들임을 강조한다. 신체의 표현과 그들의 변형, 유기물과 인공물의 용합 또 하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몸과 자연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한다. 올해 한국관 전시는 이영철 예술감독과 김윤철 대표작가가 참여한다. 베니스 카스텔로 자르디니 공원에 있는 한국관의 나선을 주제로 한 김윤철의 신작 설치작품을 공개했다. 김윤철 작가의 채도는 길이 50미터의 뱀 모양의 나선형의 외관을 지닌 거대한 기계 조형물이다. 물고기 바늘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덮여있는 382개의 셀들은 투명한 적층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고 키네틱 장치에 의한 미세한 변형과 표면 마찰이 물질의 광탄성 변화를 일으키며 셀의 밝기와 색이 변화한다. 탄모양의 시험관 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배격의 눈을 가진 거인, 부푼 태양들, 액상의 특수 물질들이 휘젓는 기계 장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키네틱 유체의 설치물, 불꽃이다. 수직축의 튜브와 실린더 사이로 베네치아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양상을 보여주는 충동이 선보였다. 알레마니 감독은 이번 비엔날라로 우리 모두가 세계의 재매혹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쩌면 이것은 꿈일 수도 있으며 이번 비엔날라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공생, 연대, 자매애의 형태의 중심으로 인간과 자아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한 예술가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초역사적 여정을 상상하며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라